2부에서 계속됩니다. 그만 얘기하시죠. 저희 형은 죽었습니다. 형 죽었어? 그냥 이렇게 손이 어쩌다. 얘는 좀 다쳤네. 오 대박. 그 때 너랑 같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. 그럼 박 회장이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 때. 가족 쪽으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이것을 meva이다. 우선 이거 좀 더 아세요. 근데 이제. 그렇게 대휘가 된다. 그mudian에는. 부른 tienes. 다음. 네. 그럼 입니다. 음. 고 premiere.